안녕하세요. 이혼한 전 남편, 조성모입니다. 또 싸웠어? 하루 이틀인가?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. 왔어? 10년 만인가?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? 이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당신은 아마 평생 모를 거야.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 거.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. 그만할래. 이제 당신 필요 없어. 군 santé 안 bal 이 들이 Chen 이케 아 이브 박원 reduce 걍 에 pill